아아 노멀 위를 한번 잡아보도록 아 노멀 아니..아 맞지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냐 스토리 모드 여기서는 이 페이지 연툰 못하나 할 수 있네 한번 해볼까 똑같네 아 좋지 않아 다시 다시 아 연습하고 있는데 왜 자꾸 때리는거야 어 약간 다른거 같은데 아 이게 3페이지인가 3페이지 잘 보십시오 3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아 오케오케 자 흰게 공격한다 도망을 갑니다 아 왔다갔다 반복을 한단 말이야 어 노란거 공격하면 가만히있지 어 노란거 공격하면 빨리 들어가 알았지 아 무적 써봐 흰게 공격하면 피해해주고 와..반복이란 말이지 노란거 공격한다고 여기 앞에 서 있고 아 끝났다 아하 패턴이 한번 변환이 되는구먼 그리고 로란고는 빨리 들어가 그렇지x4 지금 가만히있어 실제 입는 이제 거미 오른쪽에 거미줄이 있지 잘 꺼지고 끝